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뱀턴 카벨데리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르다노바를 안 놓네 아 그러네 아 나 렉걸린다 아 아 왜 조카 데뷔지가 이렇게 큰 거 같지 아 렉 안걸리길 바라네 아 이거는 설마 제가 벗기겠습니까 빨리 나와 와 아 어 고민했어 고민했어 어떻게 할까 방금 고민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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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펫이 왜 없어질라 그러세요? 펫 물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펫 물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고소 아 안보여 고고고고고 아 미안해 아 아 이거 위험하나? 뒤졌나? 살아났네 오우야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번 더 어우 아 날라간데? 아 생각보다 궁속이 느려서 그런가 느리.. 느리게나는구나 아이고 천천히 하면 깰 것 같은데 천천히 하자고 위험하다 아 아 왜 스킬 안나가 아 아 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근데 이거 왜 파이널 컷이 유지가 안되냐 코치가 많이 나왔나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오차스킬 넣어놓고 안쓰니까 ㅎㅎㅎㅎㅎㅎㅎㅎ 아 그러네 아니 이럴거면은 에르다노발 쓰던가 넣어놓고 안쓸거면 말이지 아 그렇지 아 아 아 이거 파이널 컷이 없어진겁니까 아 그렇군요 오 빨리 왔네 아 또 위험하네 아 와 소리가 왜이렇게 긴장감이 너무 무시하네 다크사이트를 넣고 쓰지를 않나 보지 아 아 굿 저 잘 넣었으 잘 넣었으 잘 넣었으 operator 아 자 하고 욕 해요 이거는 깨겠다 그치 웬만하면 먹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깬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하면 깨지 않을까요 아이오 아 저 뭐 안쓴거 있습니까 이거 개 맞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킬 썼는데 아 아니 아니랬군요 아 파이널 컷도 사라졌네 아 원래 시나리오는 이걸로 피할려고 그랬었는데 실패했어 아 파이널 컷 기다리고 바인드벌레 여기 한번 끝날 오우야 오우 이렇게 위험한 부위네 죽읍니다 아 아 호호호호 호호호 아 깨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러고 그러고 아 본준빈과의 전화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냥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 예 지금 잘 보고 계십니다 잡아주세요 아 최초격판대 괜찮겠습니까 네 아 그러면 요거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또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아 아 궁금한거 없으십니까 아 궁금한거는 없습니다 아 이거 보고 접을거라서 아 아 저한테 강력한 힘의 결정 노가다를 맡기셨군요 맞습니까 이만 나가겠습니다 삐졌습니다 아 아 이분 스펙은 350만 정도 세고요 아 노버프로는 한 200만대 정도 세나보네요 그리고 그리고 태문 어드벤져 카오스링 원정대 9% 52초배 06 6에 40 보보크리 클레로쉘 18승 맥커네이터 5에 20 9% 아 이렇게 되나는거 내강 멋있지요 전체적으로 9%에 010정도 돌돌에 70%작으로 되어있나 보군요 에디 011 방방공 요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 공격력 크리 유니온은 요렇게 되어있고 3200 링크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차 오차는 이렇게 레벨이 되어있었습니다 아 이것으로 보스 데리컨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